아가씨 오셨어요? 파이프 폰대 손님들 오셨어요? 하라 아가씨 들어오셨어요? 하라야, 너 놀다 들어오라 하니까 왜 이렇게 일찍 왔어? 황 대표님께 인사드려. 엄마, 이러려고 놀다 들어오라고 한 거야? 아니, 이게 뭔 소리야? 황강은요? 왜 안 보여? 황 팀장이 훈이 선물 사와서 훈이랑 놀고 있어. 뭐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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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버르장머리. 손님 앞에서 예의 없이. 꼬미야, 안녕? 오늘 훈이 집에서 파티가 있대. 우리 훈이 집에 놀러 가자. 좋아, 좋아. 훈이는 친구들 놀러 오는 거 진짜 좋아해. 그래? 그럼 친구들 많이 부르자. 얘들아, 훈이가 놀러오래. 우리 훈이 집에서 재미있게 놀자. 좋아, 좋아. 좋아, 좋아. 찐찐봉! 아, 죄송합니다. 그러면? 당신 여기서 뭐해? 너 지금 내 아들이랑 뭐 하는 짓이야? 훈이랑 놀아주고 있었어요. 엄마, 아들마가 꿈일 친구들 선물해 주셨어. 훈이는 나가있어. 훈이는 나가있어. 황강은! 너 저희가 뭐야? 네가 나한테 한 짓 잊었어? 근데 내 아들이랑 놀아줘? 도대체 저희가 뭐냐고! 멀 것 같아. 뭐? 이게 진짜... 당신 뭐하는 짓이야! 황 팀장, 초대받아서 우리 손님이라고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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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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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그만 좀 해! 내가 그만하게 생겼어? 저 여자 우리 훈이한테 지가 엄마처럼 걸잖아! 당신이 못 놀아주는 거 황강 씨가 대신해 주는 거잖아! 오늘도 하루 종일 훈이 당신 찾았다고! 당신 지금 내 앞에서 저 여자 편드는 거야? 훈이가 다 봤어! 당신이 황 팀장한테 함부라는 거 다 봤다고! 그게 엄마로서 할 짓이야? 제발 훈이한테 부끄러운 짓 좀 하지 말라고! 내가 괜히 그래? 저 여자가 날 화나게 했다고! 그리고 당신 어떻게 저 여자가 우리 집에 왔는데 말을 안 할 수가 있어? 나도 늦게 알았어!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잖아! 아이씨! 가짜 여어탈 모피도 완판 시켜버리는 주세린? 넌 정말 대단해! 어머! 이 천재적인 디자인을 좀 봐! 와! 언빌리버버! 내 SNS 시녀애들 벌써 모피 인증샷 올렸네? 우아라 모피 너무 예뻐요! 우리 하라 언니 패션 센스 인정! 하라 언니 덕분에 인생 모피 득템! 왕미선님! 주세린 기획 상품 전량 반품 시키세요! 네 알겠습니다! 주세린, 감히 가짜 여어탈로 눈 속임을 해? 왜 이런 허접한 리폼 디자인 따위가 먹힐 거라 생각했어? 너 정말 여전히 형편없구나! 그게 무슨 소리야! 가짜 여울톨이라니!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전량 반품이요? 뭐? 전량 반품? 주세린! 너 내 얼굴 팔아서 도대체 무슨 짓 한 거야!